육십에 들어서야 이제서 철이 든 것 같다. 사랑은 가도 옛날은 남은 것. 몇 학년 몇 반? 칠학년 2반입니다. 아유 잘한다. 아이씨고. 또 바꾸냐 또 바꿉니다. 어머니가 이런 끼를 갖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. 어?끼 엄청나세요. 저도 이제 알았어요.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. 그 배우를. 미치도록 사랑하는. 미치도록 사랑하는 사람. 비가 내 집에 그 누가 오르르. 배우 선생님 항상 사랑하고 존경합니다. 가랑잎이. 우리의 인생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니라 즐겨야 될 축제가 아니겠습니까. 베이로 가수님의 그 이름. 이름을 신청합니다. 그 이름을 불러봅니다. 고백을 했거든요. 우리 아저씨가 애기가 애기가 너희나 있다고 나한테 물어보니까. 그래서 그 세상은 가만있는데 우리만 변하는 노래야. 살았을 때 십 년을만 좀 더 살아줘도 얼마나 좋았어. 천 년을 살리요. 몇백 년을 살러 가리요. 거기에 있는 거에요. 가랑잎이. 그리에. 그 이름을 살려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